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명품관, 중국도자기 진품명품관, 좋은 기물 하나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기물은 공작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꽃은 목단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작, 목단 문양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은 청화가 소마리청이거든요. 그래서 소마리청의 특징인 철수반, 훈산현상, 요철현상까지 다 들어가 있고 앞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작의 꼬리에 난 털 모양, 비늘, 초연문, 파도문 해서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그때 그 시절의 기법으로 그린 방품입니다. 이게 원다지, 소위 말하는 진품이면 큰일 나는 거죠. 바닥에는 나중에 보여드립니다마는 영락연재라는 관지가 음각이 되어 있고요. 구연부를 보시면 저런 기형은 명대 기형입니다. 매병의 입술 부분이 두텁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부분이 명대 기형이고요. 저게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 원대 기형인 것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초연문도 명대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위에 해돋문도 영선자기에 나타난 특징, 불수문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기형이 크다 보니까 뒤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선 높이를 한번 재드리면 45cm입니다. 높이는 45cm가 되는 좀 큰 매병이죠. 매병치고는 좀 큰 매병입니다. 목담문하고 초석, 바위 문양도 명대 영선자기에의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초연문 옆에 영지가 피고 있죠. 바위 옆에 항상 이렇게 공장 목단도와 영지, 그 다음에 바위 이렇게 같이 다니는 문양입니다. 맨 위에는 연사문하고 개광을 해서 또 절지 화해문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작의 다리에 난 발가락, 털, 이런 모양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조망을 하셨으니까 한번 앞으로 가서 디테일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철수반 현상, 여기도 보이죠? 철 성분이, 코발트에서 철 성분이 나와서 은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청색기가 보이는 백토의, 백위의 문양을 다 하얗게, 유화해서 그려서 1350도의 고온에서 소송을 해서 이렇게 색이, 푸른색이 나오는 거죠. 짙은 남색이고요. 유면에도 귤피무늬이 있고 연대는 지금 된 겁니다. 목단 화려하게 아주 자세하게 만개된 목단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공작의 뒷털들, 다리에 난 발가락들, 철수반 현상들, 초속을 이렇게 입체감 있게 그린 거죠. 이게 제가 도설에서 영선자기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런 기법으로 그린 겁니다. 이런 초엽도 있고, 이런 영지버섯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해도문, 그 다음에 맨 밑에 초엽. 자, 멈춰놓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봐서. 여기도 이제 개광에 창을 내서 목단문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 이제 번쩍번쩍 빛나는 게 이제 철수반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사문이 됐는데, 이걸 이제 룻배로 보게 되면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안개처럼 뿌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화가 많이 먹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개광이 재미난 게 제가 두 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원대는 이게 세 칸입니다. 이렇게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 세 번 꺾는데, 명대 영선자, 영락부터는 이걸 두 번 꺾습니다. 그런 거에 맞춘 기법대로 그린 거죠. 이 옆에는 이제 연꽃입니다. 그러니까 개광에 다른 꽃들을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 절지화로 한 송이씩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벌써 이파리 자체가 조금 전에 본 거랑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목단꽃. 이거는 연꽃이죠. 이파리가 틀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귤피무늬 이제 보이시죠? 전부 다 자글자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국화문양 같습니다. 국화문양. 국화문양이고, 이제 옆에 또 연사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목단인데, 이제 목단이 또 아까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동백꽃 정도나 아니면 부용화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뿌옇죠, 여기. 철수반 나온 거 말고 뿌옇습니다. 이게 이제 백화현상이 된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도 이제 총화관에 먹어들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골동의 성향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은같이 이렇게. 그래서 주석같이 나왔다 그래서 이 철수반 현상을 다른 말로 석광반이라고 합니다. 석광반. 자, 여기 은같이 나왔죠? 철수반 현상이 있고. 요철현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옇게 돼 있습니다. 자, 세워놓고요. 자, 힘들어. 무겁습니다, 아주. 그리고 명대의 매병의 기준은 이제 이렇게 어깨 부분, 복부하고 어깨 부분이 빵빵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도 이렇게 아주 날렵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원대는 좀 날렵하죠? 자, 그럼 굽을 한번 볼까요? 네, 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명대는 이렇게 유약을, 굽에도 이제 시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지는 꽃관지로서 영락연대 관지죠? 영락년제. 이게 화형꽃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안이 터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굽철이 굉장히 태토가 좋습니다. 부들부들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석홍 은은이 보이고요. 피부 이렇습니다. 명품이죠. 만약에 국제경매장이 나간다면 이런 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음각으로 해놓고, 굽철이도 그때, 이런 화석홍도 있고요. 그때 그 시절에 이제 명대 기형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염부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이런 스타일이 명대의 매병의 형태입니다. 자, 여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부 다 석광반, 철수반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산현상, 흘러내린 것 같은 문양들이 좀 보이고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이걸 전부 다 그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해돋문도 여기 다 그렸고요. 여기도 백화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초연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면을 보시면, 유면도 이렇습니다. 네, 자, 돌릴까요? 다 백화현상이 있어가지고, 안으로 다 청화코발트가 먹어들어갔고요. 이런 데 보시면, 철수반 현상, 석광반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와 있고, 훈산현상. 그렇죠? 네, 더 뒤로 가면, 이제 전체가 조망이 됩니다.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꼭대기까지 다 보입니다. 네, 이 정도. 자, 어떻게 감상 잘 하셨나요? 청화, 공작, 목단문, 매병입니다. 주문양은 공작과 목단이 보이고요. 보조문양으로서는 맨 하단에 있는 초연문, 고바루 위에 있는 해도문, 맨 위에 여의두문으로 개광을 내서 연꽃, 목단, 부용화, 국화, 이렇게 이제 절지화해문을 장식을 했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연사문이죠. 금지문으로 장식을 했고, 구연분은 명대의 기형을 하고 있습니다. 스톱시키고요. 그래서 이런 기물을 만나시라고, 이런 정도는 한 번 소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열다섯 번째 중국 도자기 진풍 명품관, 짱가목 명품관에서 한 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잘 보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또 좋은 기물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